안녕하세요. 한국어 지키미 헬로이피엘스입니다. 우리는 한국어 드라마로 한국어 공부를 합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동사 부탁하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부탁한다. 은채는 무역에게 부탁하게라고 말하죠. 무역도 은채에게 부탁하나만 하자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남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청하는 것을 부탁하다고 말합니다. 무언가 원하는 바를 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탁하다. 앞에는 다른 행동이나 사물을 넣어서 말하는데요. 상대의 도움을 바란다면 도움을 부탁한다. 청소를 해주길 바란다면 청소를 부탁한다. 모여기처럼 누나를 돌봐주길 바란다면 누나를 부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청할 때는 주로 높임말을 쓰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도 남에게 무언가를 청할 때는 부탁합니다. 부탁해요라고 공손하게 말해보세요. 상대가 꼭 들어주지 않을까요? 반대로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한다면 부탁을 이루어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럴 때 내가 하는 행동은 부탁을 들어주다입니다. 들어주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한다는 뜻인데요. 상대가 하는 부탁과 내가 들어주다가 합쳐져서 부탁을 들어주다가 된 거죠. 상대가 무엇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 네, 부탁을 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엄마에게 부탁을 하면서 밥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싶은 내용을 말할 때는 바라는 것 뒤에 해주세요라고 붙여서 말하면 되는데요. 해주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다는 뜻으로 남에게 요청할 때는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밥을 먹고 싶다면 밥을 붙여서 밥해주세요. 약속을 하고 싶다면 약속을 붙여서 약속해주세요. 칭찬을 듣고 싶다면 칭찬을 붙여서 칭찬해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청소를 해주세요. 밥을 해주세요. 부탁을 할 때는 공손하게 존댓말로 해주세요. 또는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됩니다. 밥 좀 주세요, 아줌마. 해주세요, 밥. 밥 좀 해주세요. 배고파요. 폐에 참석을 부탁합니다. 부탁한 일, 취업을 부탁하다. 협조를 부탁하다. 도와달라고 부탁하다. 그녀는 나에게 집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해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일찍 오도록 부탁하다. 부탁하다. 부탁을 들어주다. 부탁을 들어주다. 부탁을 들어주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나도 you're doing that. and you're listening to this program. 해주세요. 감사합니다.